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평행 대부음 때 구원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구원 받고 그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저 평생 동안에 자신의 혈통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딸, 저희 할머니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셨어요. 자기 가족의 멤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오셨어요. 저는요 구원 받기 전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저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제 전임 사육자가 됐을 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한 시간만 기도할 걸 그런데 저는요 제 인생에 또 하나의 기도하는 아버지를 받았습니다. 루 잉글를 목사님은 지난 30년만 기도했어요. 미국의 유스가 부원 받도록 그 유스가 기도와 금식의 깊이를 경험하도록 제가 대학에 이제 18살 때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러다 책을 집어듭니다. 나시림 DNA라는 책이었어요.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제 안에 있는 전 존재가 어떤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비가 자녀의 미래에 모습을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서원했어요. 나의 이제 조금 남은 10대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느냐 지난 그 3년동안 제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죄악이 아닌 즐겨도 되는 즐거움들을 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3년동안 다니엘을 금식했어요. 무슨 목격이었냐 나의 세대 가운데 부음을 주소서 그리고 나서 UC버클리 대학이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첫날 학교 갔는데 성령님이 저와 제 친구에게 말하기를 24-7 운동을 시작합니다. 넌 40일 금식을 시작함으로써 너희들 가운데에 24-7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켜라. 5주 후에 저와 제 친구가 어떤 예배에 참석했어요. 5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480명 중에 480명은 은사주의도 아닌 복음주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안에 성령이 임하더니 그 예배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대학생 애들이 강대에 올라와서 마이크 집어넣고 자기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자아이도 와서 내가 다섯 살 때 내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제가 용서합니다. 2시간 반 동안 대학생 아이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내가 제 친구를 보면서 야 이게 봄이냐 그래서 저와 제 친구가 매주일마다 다섯 시간 동안 금식함을 기도했어요. 이 캠퍼스에 주의 영을 주옵소서. 그때 당시 그 설교자 제이슨 마였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가 그 500명의 학생들에게 예언하기 이 대학 캠퍼스 가운데 24시간 기도운동이 오는데 40일 금식을 시작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저에게 그게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저와 제 친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당신이 방금 확증했습니다. 그 순간 거기에 있던 150명의 학생들이 40일 금식하겠다고 이름을 적어냈어요. 3일 후에 루잉글목사님이 저희 캠퍼스에 오십니다. 아이압의 팀을 데리고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소포해요. 거기서 루잉글목사님과 제가 연결되고 제가 여전히 기억해 그 장로 교회였던 그 교회의 강당 아니 그 예배당 안에 제가 앉아서 루 목사님이 그때 다니엘서 10장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루잉글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오더니 데이빗 너 이 금식 심각하게 하겠며 원한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에게 함께 선포해요. 300개가 넘는 대학이 3천 명의 학생이 2010년에 이 40일 금식하겠다고 이름을 적어냈어요. 미국 전역에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1년 안에 1,000개의 대학의 기도 모임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이제 6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가 아주사 덕호를 위해서 USC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준비 기도 모임입니다. And Lou was fasting on water for 40 days 그때 당시 루잉글 목사님이 40일 물금식하고 있었어요. And I had just gotten married 저는 그때 이제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And I couldn't fast on water for 40 days 근데 40일 동안 물금식 못 하겠는 거예요. And I was so disappointed 너무 실망했어요. And I said God I want to fast And during that fast I had a dream 근데 그 금식을 다시 시작하면서 And in this dream I was sitting across from 루 그 꿈에서 루잉글 목사님과 제가 이제 멀리서 And he was wearing a general's uniform 근데 이제 장군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I knew I was reporting for duty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떠한 인물을 부여받아서 파 차출돼서 나가야 돼요. But it was a father-son moment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딱 그 직전에 만난 거예요. And I said in the dream 그 꿈에서 제가 말하기 I have to do my fast 나도 내 금식해야 돼요. I have to earn my stripes 왜냐면 내 훈장은 내가 받아야 돼요. And I woke up from the dream 꿈에서 일어났어요. And I felt the Lord speak to me It's not enough that your father's fasted Another generation must enter their fast There must be the offering of another generation We blow a trumpet across America again 우리가 미국 가운데 다시 한번 나파를 불고 있어요. And over a thousand students from 300 universities 300개가 넘는 대학의 천명의 학생들이 fasted for 40 days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For 40 days I fasted on water 40일 동안 제가 물 금식했어요. My wife is about 90 pounds 제 아내는요 한 40kg밖에 안 됩니다. She fasted 40 days on juice 40일 동안 주스 금식했어요. But I knew the Lord was speaking to us.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뭔가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미국 전역에 일어났고 있어요. 대학 안에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 받기 시작했어요. 금식한 지 39일째 됐을 때 우리가 매년 함께하는 이 222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블레임 쿡이라는 감사가 있었어요. 빈야드 운동의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제 아내를 찝어내더니 저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신령한 승진이 올 것인데 제 마음에서 즉각 알았어요. 아 내가 내 훈자 받았구나. 주님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 뭔가 자랑하려고 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는 진짜로 자신들의 훈장을 얻어내야 되는 또 다른 세대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금식한 건 충분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세대가 그 희생 가운데 들어갈려 합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 기간 내내 느꼈어요. 제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한국의 유스들에 믿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온 기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미국의 유스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번에 제 마음속에 터진 믿음은 한국의 유스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전공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주님 운동을 주세요. 이 누구나 금식을 하는 젊은이들의 운동을 일으켜주세요. 이제는 세대에서 세대를 옮겨가게 하소서 여러분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에 뭔가가 있어요. 아버지들을 공경하는 거 어버이들을 공경하는 거 근데 공경은요 존댓말 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공경 존경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라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에 각조를 주옵소서 제가 한국의 유스를 향해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아비세대에 유업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에 각조를 내게 주소서 다시 금식하시고 기도하세요. 나라를 다시 주님계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을 제가 부릅니다. 90년대에 미국에는 Rock the Nation 열방을 흔들어라 하는 기도운동이 있었어요. 루 목사님의 방금 설교하셨죠. 그 기도운동 가운데 젊은이들 대학생들 유스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 희생의 마음 나시린의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이 강단 앞으로 뛰어나와서 그 강대상 위에 자식들의 자동차 키를 던지고 자기들이 타고 왔던 자전거를 강대상 위에 던지고 아예 이 앞으로 나와서 여자아이들은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 운동이 바로 던콜 운동을 출산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젊은 세대를 일으킬 겁니다. 사람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세대 그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앞에 예배자들 올라와 주시고요. 30살 이하 내가 내 아비의 세대의 겉옷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걸 보기 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30세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마음속에 그 소향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따로 구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지피십니다. 이 앞에 있는 젊은 분들을 손으로 올려주세요. 아버지의 나의 아비들의 불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주님 새해에 대해서 새해에 이어지는 운동을 믿습니다. 뒤에 계신 어미와 아비들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이들에게 손 얹어주세요. 이들에게 손 얹어주세요. 따로 구별하게 해주세요. 이 세대에 있는 주님의 목적을 들으세요. 에이차 사역자분들은 나오셔서 젊은 세대에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차 사역자들, 사역자들 기도하세요. 아이차 사역자분들은 나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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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